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4회를 맡은 경기도청 아나운서 구영슬입니다. 그럼 이어서 소통하는 수소경제라는 주제 아래 네 번째 세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포럼은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되어 오니 국문 또는 영문 채널을 유튜브 상에서 선택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언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독자 43만 명의 주인공이시죠. 유튜버 김한용님과 김지영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사업추진팀장님의 미래에너지 수소에 관한 인터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김지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제가 오늘 질문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먼저 팀장님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드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드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산업계에서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드론은 하늘을 나는 컴퓨터라고 불립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드론이 비행시간이 30분 미만이어서 그렇죠. 저도 맨날 드론 날리는데 맨날 뭐 띄우려고 하면 그냥 내려와야 되고 또 뭐 그냥 맨날 맨날 그냥 충전하느라 바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행시간이 너무 짧아서 산업용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는 수소연료전지라는 수소를 사용한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기를 가지고 드론용 수소연료전지 팩을 만들고요. 그 안에 드론에 장착해서 비행시간이 2시간 정도 날 수 있어서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드론이 2시간을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실제 산업계에서 굉장히 긴 파이프라인 혹은 선간 뭔가 물건을 배송한다거나 또 산림 안에서 사람이 실종됐을 때 찾는다거나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예를 들면 실종자가 사람을 찾았더라도 2시간 동안 실제 구조대가 가기까지 화면을 비춰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등 2시간 비행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혹 가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무슨 카메라 같은 게 떠 있기도 하고 전용차선 위반도 당하면 이게 굉장히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보통 출퇴근 시간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이 가장 막히고 위험한데요. 그때 수소 들어오는 2시간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떠서 계속 문제가 없는지 사고가 없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린터링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2시간 동안 떴다.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럼 2시간 뜨고 나서 다시 수소 충전소까지 도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수소차는 용기가 차 안에 부착된 방식이고요. 그래서 충전소라는 곳에 가서 주유하듯이 넣어야 되고요. 저희는 드론이 산과 들, 섬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충전소를 모든 곳에 지을 수는 없어서 용기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아, 드론 용기를 교체하는... 아, 그거 굉장히 멋지네요. 그럼 바로 2시간 날고 용기를 교체한 다음에 바로 또 띄울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좀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저희가 원터치 방식으로 교체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거 시판도 되는 건가요? 네, 올해 판매가 시작됐고요. 저희가 글로벌로 세계 최초로 수도 들어오는 양산에서 판매하는 국가가 한국이고요. 저희 자체의 한국의 기술로 세계에서 인정받아서 올해 초에 미국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게 세계 모든 나라의 드론 앤 로봇틱스 분야에 제일 앞선 제품의 상을 수여하는 것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드론을 많이 생각하는데 드론 중에서 제가 많이 떠오르는 게 기존까지 드론은 그냥 간신히 조그마한 카메라를 날리는 정도였는데 이제 수소 드론 정도 되면 혹시 사람이 거기 타고 날 수 있지 않을까요? UAM 이런 건 가능성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수소 드론이고요. 카메라, 여러 상 카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작은 물건들을 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UAM이라는 건 사람이 타는 에어 택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 계속 카고 드론이라고 하는 거와 UAM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무게당 에너지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인데 배터리는 그 양이 한 150에서 25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수소 훈련지는 현재 벌써 400 이상을 달성하고 있어서 배터리로 UAM을 만들면 10분에서 아무런 길어도 30분 미만 비행할 수 있다면 수소 훈련지는 1시간 내외를 비행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상용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먼 미래가 바로 코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충전소, 충전소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충전이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꽤 있어요. 그러면 수소 충전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수소차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제일 잘 만든 차 중에 하나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넥소가 있죠? 맞습니다. 넥소. 수소 충전소는 주유소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수소를 충전해주고 그거로부터 수소차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수소차 보급률이 작년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반에 수소 충전소는 한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한 반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좀 더 많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차의 수소산업이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는데 수소를 사용한 다른 모빌리티 영역들도 그런 수소 충전소에서 같이 충전할 수 있게 멀티 충전소 같은 개념들도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소 충전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초창기에 겨울이 되면 수소 충전이 잘 안 된다거나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를 갖고 와서 녹여서 충전해야 된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줄을 길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없나요? 네. 수소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최근에 역시 환경 관련된 문제 통해서 더 산업이 많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런 부품들 그리고 충전 방식들이 개선이 돼서요. 수소차 충전소라는 곳에서는 우리 주유하듯이 수소차를 딱 대면 5분 안에 충전을 하고 빠져나가고 다음 차가 와서 충전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게 저희 주유권이 굉장히 편해진 것처럼 그렇게 이미 발전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수소에 관련해서는 지금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그것도 아마 한 1년 전, 6개월 전에 그런 사실이라서 이미 그건 다 해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수소차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또 수소산업의 수소 관련된 부품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충전소가 부족해서 현재 많이 보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사용하셔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수소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아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소차의 특장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수소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수소 드론이 수소차와 같은 연료정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펜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체 수소를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시켜서 발전을 해서 전류를 만드는 방식이고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청정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있겠고 또 저희가 배터리, 전기차하고 많이 비교하는데요. 전기차가 충전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또 거리가 좀 짧습니다. 운행 거리가. 그런데 저희가 디젤차보다는 깨끗한 에너지원이면서 600km 정도로 장거리를 갈 수 있어서 한 번 충전에 600km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럭, 버스 이런 쪽에서도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트럭, 버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한 트럭 회사가 앤모 회사에서 이런 수소 트럭을 가지고서 굉장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사실 기술력은 우리나라 회사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실용화도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이미 상용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많이나 수소 관련돼서는 저희는 수소 연료전지 팩,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국내의 많은 유수의 협력사와 저희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이미 상용화가 제일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가슴이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아,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들이 팀장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수소 발전을 해주니까 이렇게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수소 경제 앞으로 경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수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은 현재 수소 산업 관련된 육성 관련해서 유럽, 독일, 프랑스 많이 앞서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다? 네. 저희도 굉장히 앞서서 그런 산업 육성책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부분이 이미 국민의 인식이 수소차, 수소 산업은 다 포커스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수소차 외에도 많은 모빌리티 영역에서 수소가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그린 수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그린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 부분에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같은 경우는 한 20기가에서 40기가와트까지의 그린 수소 그린 수소라고 하면 뭔가 화학 제품을 태워서 수소를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한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소를 유통하기 위해서 수소를 위한 관, 파이프라인을 아주 1600km에서 나중에는 4800, 6800km까지 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앞서 있는데 그런 투자들도 저희도 많이 앞으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수소하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수소가 아니라 그 수소를 어디서 유래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말 친환경적인 수소인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가야 될 수소인지 이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냥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산업은 90%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데 환경이 만약에 오염되거나 환경 문제가 더 커지면 우리 인류형한테 더 큰 피해가 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수소산업이 전 글로벌로 육성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수소를 사용한 방법뿐 아니라 수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송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끝으로 정말 끝으로 정말 수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소라는 게 압축도 많이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소. 혹시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소 폭발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한번 그 의구심 지금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우선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중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랑 다르고요. 수소는 지금 저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안에도 수소가 이미 함유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수소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부분을 수소 용기라고 부르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가혹한 시험과 안전시험 규정이 다 있어서 그 인증을 통과하는 수소 용기들을 사용하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수소는 휘발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뭔가 터지게 되면 바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가솔린이나 배터리처럼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사고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수소드로에 사용되는 용기는 불에 용기를 넣어서 충전한 수소를 압축한 수소를 넣은 상태로 불에 넣어서 폭발하지 않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아니 물속에다 집어넣는다고요? 네. 폭발하지 않고 수소가 하늘로 쑥 날아가버리고요. 또 충전된 수소 용기를 건, 총으로 스나이퍼가 탁 쏴서 폭발하지 않는지도 보는데 전혀 폭발하지 않는 이런 안전성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받은 용기를 사용하면 저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총을 진짜 쏴본다고요? 네. 직접 쏴서 그거 유튜브 각인데? 유튜브 올리시면 대박 나겠는데요? 저희 유튜브에 그런 용기 테스트라든지 저희 수소드론 관련된 실험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또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인터뷰 함께하고 나니 수소에너지가 한결 우리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번째 세션, 토크콘서트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소경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네 번째 세션에 함께해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철구입니다. 패널에 김지영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사업추진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네. 유튜버 김한용의 모컬 편집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컬 김한용입니다. 수소전기차 넥소 커뮤니티 회장 정응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응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주, 김지원, 신예주, 그리고 안세은님이 학생 대표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토크콘서트 2부는 실시간 온라인 청중단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세션 토크콘서트 2부에 저장이신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크콘서트를 이끌어가 주시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소, 수소에너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소에너지에 대한 여러 사회라든가 경제계, 일반 국민들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못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대기오염, 온실가스, 기후위기, 그런 어떤 창궐, 우리나라는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에서 대체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이래서 출발한 것이 물론 태양광, 폭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산업화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신선형 동력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수소, 수소에너지, 수소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사흘이 멀다 하고 아시듯이 수소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선도경제주도, 그린 뉴딜 이렇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보면 제가 몸담고 있는 게 경기도 정부인데 경기도가 아시듯이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경제의 중심지거든요. 경기도가 선도해야 되고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 보통 사회든 경제든 각 분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수소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성능의무가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경기도가 주최하는 중요한 토크컨서트, 자유로운 방담, 수소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토크컨서트를 하게 된 것인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내지는 또 아직까지 대학생으로서 배움에 담겨 있는 몇 분 이렇게 서포터셔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패널들로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김한용 유튜버님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 자동차에 관한 모카라는 플랫폼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마 독자 읽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한 45만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채널인데 김한용 유튜버님이 수소경제라고 그럴까요? 패러다임 전환을 끄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 먼저 장식을 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홍보를 또 깨알같이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궁금한 건 유튜브에서는 사실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와서만 봐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주제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바뀐다는데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탄소경제의 어떤 맹점, 수소경제 장점은 또 하나 알면 왜 탄소경제, 수소경제에서 중요하냐면 탄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하면 우리가 볼 때 물과 산소 또 전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크도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불행하게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주요에너지원이 오일이라는 석유는 어떻습니까? 항상 쓰고 나면 어떤 오염이 발생됩니다. 배출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점이 생긴 거고 수소경제는 장점이 뭡니까? 아무리 쓰더라도 오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소차를 사용하면 물밖에 생기지 않죠. 배기통이 없으니까. 그렇듯이 탄소경제, 수소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탄소경제는 친탄소화 사회, 수소경제는 탈탄소화 사회. 이렇게 친탈 이렇게 붙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서포터즈라고 하니까 어떤 서포터즈인가 했는데 산업부하고 그러다가 반관반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 수소융합언라인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연구로 H2Korea. 거기서 주관하는 수소하면 불안하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원단을 조직했더라고요. 금년 7월에. 그래서 한 100명, 200명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막 홍보를 합니다. 수소는 안전하다. 수소차는 어떻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직화했더라고요. 대학생 위주로 정부가. 그리고 서포터즈라고 명명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자분들이 4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패널분들도 해주셨는데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민주입니다. 우선 강철구 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미래에너지인 수소가 뜨거운 주목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수소에너지가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 물론 수소차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배경이 수소차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광을 받는 수소에너지가 그 배경이 저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대비 내연기한 차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젤차, LPG차, 휘발유차는 어떻습니까? 각광을 못 받고 있고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환경은 경시가 되고 어떤 수소 운전이라는 경제활동, 사람을 실어내는 물자를 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광을 받을 수 없고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전기차도. 그래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전기차가 인간이나 물자를 실어나르는데 운반이라고, 수송이라고, 경제활동이라고 대비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영위가 되면서 배출가스가 없죠. 제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배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물자도 실어나르고 환경도 생활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수소에너지죠. 그럼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게 수소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될 수 이렇게 비춰보면 수소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각광을 받고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좌담에서 두산 드론 개발,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지영 부장님과 좌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좌담에서 못한 얘기, 궁금한 사항도 펴넬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연료전지 드론이든 수소에너지든 수소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이 기회에 김티년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지원입니다. 저 김지영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팀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소 드론처럼 수소에너지를 실제로 활용한 기술이나 산업 및 경제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두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소 관련된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수소를 우선 만들어야 되니까 수소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수소 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발전 분야는 두산이 현재 세계적으로 앞서 가지고 있고 한국이 제일 앞서 있는 분야인데요. PAFC라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있고요. 가정용의 PAMFC라고 있어서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파워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빌리티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수소 드론 그리고 수소차와 같은 분야고요. 버스,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서 수소를 연료로 해서 발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UAM이라고 해서 도시를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와 같은 개념인데요. 큰 물건을 줄 수 있는 카고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체에도 수소 연료전지가 큰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 물토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보다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두산은 계속 발전, 수소 드론, UAM에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김지영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과가 영상 전공인 만큼 저희가 드론을 촬영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 개발 중인 수소 드론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상용화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수소 드론은 기존 배터리 드론이 한 20분에서 30분밖에 비행을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는 2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관련돼서 송전선을 검사하거나 도로, 항만, 그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긴 구조물들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산림 감시, 그리고 산불 감시, 해안선 감시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2시간 동안 날 수 있는 산업용 드론으로 쓸 수 있는 곳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한국의 기술로 수소 드론이 세계 최초로 양산돼서 올해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세계 최초인 이유는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0에서 드론 앤 로보틱스 분야의 최고 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정기차 넥소카페 운영자 정응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수소경제를 추진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질문자님이나 어떤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수소경제를 추진하면 이렇게 변하죠. 그림을 보면 우리 질문자님이나 패널 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변할까요? 간단히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왼편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 우리의 모습이 각 분야별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화살표. 그러면 수소경제를 추진하면 이것이 5년 후다 돌아될 수 있고 10년, 20년.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소경제가 지배하려면 패러다임 형성란 아마 5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면 2070년 뭐 좀 되겠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조건한 뒤에 후세대들을 위한 게 있죠. 그래서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만큼 석유가 지배했던 사회가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경제를 추진하게 되면 발전소 같은 거에서 왼편이 기존의 발전소입니다. 하력발전소. 하력발전소 꿇뚫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연기요. 연기의 메인이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편에 있는 것이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두산도 아까 나오셨습니다마는 개발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전소 개념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5년도든 10년도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래가 바뀌는 거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것이 경유자동차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모카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유자동차가 넥소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이제 수소차로 바뀌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기타 등등 이렇게 주류소도 보면 지금 LPG나 휘발유 주류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20년 30년이면 어떤 수소충전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영리를 추구하면 그것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내년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규제에 의해서 또 시장에서. 그리고 볼로도 지금 어떻게 도시가스, 가스볼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종나비엔 가스볼료를 하는데 아마 미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측에 있듯이 저게 연료전지 볼로입니다. 연료전지 볼로가 가정의 각 가정에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한 15년, 20년 후에. 그렇게 바뀌어져 있겠죠. 수소경제를 추진하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게 남산의 대기질이 한번 보십시오. 남산의 공기질이 어떻습니까? 왼편은 미세먼지가 창건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쓰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되면 이렇게 우편처럼 남산이 훤히 보이고 깨끗한 하늘이 되겠죠. 제가 보면 아마 10년 뒤에 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수소경제처럼 경제와 환경,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은 어렵습니다. 경제는 성장을 해요. 왼편에 있듯이, 그림 보시듯이. 오른쪽에 광화물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진 장군이 있는데 뿌옇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렇습니까? 수소경제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미래. 똑같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나 공기질이나 환경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죠. 깨끗한 공기로. 이런 모습이 향후에 수소경제를 추진하면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대한민국, 또 경기도,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이렇게 국민과 기업들이 수소경제를 선두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정책을 선두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떤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리긴 너무 아쉬운데요. 함께해 주신 수소경제 서포터즈 네 분의 활동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신예주입니다. 저희는 일단 영상과 광고를 전공한 친구들로 구성된 팀인데요.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최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B급 웹툰이나 광고 패러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소경제를 알렸는데요.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소경제에 대한 딱딱한 인식이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컷볼더에 우리의 내일은 수소경제라는 홍보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수소경제가 뭐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소경제를 홍보하는 것이 수소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안세혜입니다. 저는 수소경제 서포터즈를 시작하기 이전엔 수소하면 수소는 위험한 거 아닌가, 폭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서포터즈를 시작하면서 많이 알아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민주입니다. 저는 우선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수소의 숫자도 모르는 문외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수소경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수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작은 관심을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은 수소경제를 위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소전기차 넥소 커뮤니티 정응재 회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전기차 넥소 카페 운영자 정응재입니다. 지금 수소전기차를 저는 2018년부터 구입해가지고 지금 10만 킬로 가까이 타고 있는데요. 내구성도 아주 좋고 차량 이용해보니까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많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게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또 방송 나와서 다들 이렇게 고생해 주시니까 좋은 환경에서 수소차를 탈 수 있게 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수소전문가가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도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며 네 번째 세션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ession 4 has ended. 4 세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세션 이제 곧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